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5대의 무인기 중에 한 대가 용산에 대통령실 부근 상공까지 나눴다고 되는데 이게 항적을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촬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대범하게도 무인기를 동원해갖고 과거의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실은 북한도 예측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구도인가 하는 것을 다 가져갔다면 심각한 우리 안보상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오늘 정보위 전체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무인기가 들어와도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 가능하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촬영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렇다면 거기 용산에 무인기를 띄운 이유가 뭘까? 무인기는 대개적으로 정찰활동,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진 촬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윤건영은 또 항적조사와 관련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12대 침투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 기 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5대가 맞다. 이는 국정원, 그는 이어서 국정원은 현재 1에서 6미터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갖고 있다. 이렇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량이 포착됐지만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고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 확보가 관건인데 국정원은 관련 동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왜 탐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그때 알았으면 진적진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했나? 정말 한심한 정권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반공망의 허점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문재인 때 만들어놓은 9.19 남북군사 합의서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말하자면 해이해진 기강 이거 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아닌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기보다도 합의 손잡고 통일해야 될 이제 곧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준 게 바로 문재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양상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앞서서 이날 군 관계자는 전비 탈세 검열실 조사 결과에서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도로 추동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적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덜벅지게 되었습니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연공 침공 이후에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되자 같은 달 29일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북한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북한 쪽에 무인기가 우리 쪽에 와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심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용산이 뚫리고도 일주일 넘게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렇게 고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찍혀있는 항적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방공 능력도 정보 판단 능력도 낙제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이 완전히 군을 해체 수준에 이렇게 군 능력이 아주 무력화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서울 상공을 감심하는 레이더에서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탐지와 소시를 반복하면서 선이 아닌 점 형태로 움직이는 이 흔적을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뭐 새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군은 이런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서 일주일 넘게 다시 분수간 끝에 지난 2, 3일쯤에 무인기 항적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군은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설정한 P-73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유인 바로 오늘 아침에도 용산이 뚫렸다 하는 조간신문보도를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군의 몇 시간 후에 비행금지구역을 서치고 지나간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죠. 서치고 지나간 수준이다. 그리고 용산 지무실을 앉아내는 이상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비행금지 통과를 신화하면서도 변명에 급급하다. 변명에 급급하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9.19 남북기본합의서가 플러스 6.4 합의까지 효력정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6.4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와 2004년도에 6.4 합의를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뿐만이 아니라 과거 남북 합의들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묵과 같은 이런 도발을 하면 대북 확승기와 정광판, 대북 전단 등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걸 알면서도 바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확승기, 정광판, 대북 전단 이렇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바로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고, 예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우습게 아는 거다니까. 우습게. 대북 전단검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25조는 군사 붕괴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승기 방송 또는 시각 매개볼을 전시하거나 개시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김여정이 시켜서 했다고 김여정 함행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농락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 핵 문제를 없앤다고 하더니 거꾸로 V19 남북 합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공의 변기도 못 뜨게 하고 우리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러나 지금 미사일도 쏘고 거기다가 무인기까지 내보내가지고 대통령실까지 만약에 촬영하고 갔다면 이거야말로 대통령실이 완전히 탈탈 틀린 거다니까.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1969년도인가요? 청와대에 터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들어 가려고 시도했다가 일당들이 사살되거나 김신조는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아닌가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때는 비행 촬영을 못했으니까. 지금은 촬영을 했다고 하면 아주 심하게 우리가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북 합의서 효력 정지된 때는 처벌이 면제되는데 대북 학성기와 전당 등에 연관된 합의들 모두 정지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그래서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수순으로 이어진다.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대북 학성기와 전당을 명시적으로 검지한 합의는 2018년도였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인데 2조 1항에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 번개선 일대에서 학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둔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9월 1일 날 추가 정상회담을 실은 뒤에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9.19 합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에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걸 보이는데 판문점 선언과 달리 9.19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유로 효력을 증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규정한 대북 학성기 전당 금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과거 남북 합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남북 기본 부속 합의서와 육사 합의 등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일부 정지할 경우 관련법이 금지한 대북 학성기와 대북 전당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서 사실상 재개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걸 하더라도 역시 뒷북이다. 드론이 와서 다 훑고 지나가고 난데 뒷북이다. 그것도 국방부가 이렇게 아니다 하다가 또 뒤늦게 맞다라고 하다가 또 그 살 훑어 지나갔다. 살짝 훑어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잘못했다 인정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인사 문책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인사 문책. 이게 경계가 뚫힌 군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가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군 정신상태부터 확대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보다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